오늘은 싱글벙글 여러분께 머리 나쁜 간호학과 여성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남성이 조별과제 자료조사 출처를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건강백과로 보낸 여자가 있음. 거기다 폐경을 완경이라 보낸 FM하는 여자일게 분명함. 팀 단톡에 제대로 조사해서 다시 보내라고 하니 이전 글과 같은 톡을 받았고 해당 내용으로 교수님과 면담 진행했음. 그런데 이런 대답이 왔다고 하죠. 새벽 1시 30분에 술에 취해서 분명하게 자료는 다 들였으니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남자는 다음날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변도 없어서 그쪽이 보낸 문자와 자료로 교수님과 면담했고 교수님 지시사항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공식적인 의학용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완경은 의학용어가 아닙니다. 보고서는 문헌고차림으로 학술지, 논문, 간행물, 전문서적 등이 참고문헌이 되어야 합니다. 블로그나 위키피디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은 APA 양식이 되어야 하고 워드 혹은 한글로 작성하세요. 라는 말을 교수에게 듣고 저 여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여자는 님과 제가 나눈 사적 대화를 왜 교수님께 보여준 거죠? 명절 늦은 시간에 이렇게 톡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라는 병딱같은 말을 하지만 새벽 1시 넘어서 술에 취해 문자 하신 분이 하실 말씀인가요? 라고 남성분이 대처하죠. 그리고 이 여자는 교수님께 저희 카톡을 유출한 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못할 것 같죠? 아니요 진짜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리 당당하세요?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것이 꼭 저희 참교육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으니까. 왜 반말함? 의문형을 반말이라 생각하시면 그리 생각하세요. 이 내용 꼭 공론화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할게요. 미친 새끼인가 진짜? 라는 기싸움을 두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도 이 싸움의 끝은 저 여자의 사과로 끝나게 되죠.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싫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교수님께 화해했다고 말씀해주세요. 싫어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부탁드려요. 정말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저 죽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교수님이 부탁하셔서 공개사과 받고 끝낼 생각입니다. 간호학과 게시판에 본인 하신 행동과 사실관계를 포함한 전직 크기의 자필사과문 일주일간 개시. 내일 행사 리허설 때 전교생과 학과장님 포함 교수님들 계실 때 연단에 올라가 마이크로 공개사과하세요. 라고 말하고 이 남성은 꼬우면 학교 1년 더 다니라는 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여자는 저희에게 영수증 세분의 역공개는 가혹하다는 그쪽 사람들 말을 따라 너무 과하다는 말을 하고 교수님께 눈물어린 그쪽 성별식 집자기와 감성파리를 통해 형량을 줄이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여자는 뒤에서 저 남성을 향한 개같은 뒷담을 까던 여자였던 것도 드러나게 되죠. 저 여자는 병리학 수업 날려 먹으면 학교를 못 다니게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 그렇게 멋지게 미친놈인가 라고 말하며 완경은 국립국어원에서도 인정한 단어거든요. 빼액 거리던 우리 멋쟁이 간호사 지망생 여자는 개같이 참 교육 당하게 되었죠. 참고로 저도 간호학과를 다녀서 알지만 간호학과의 조별과제는 진짜 폭력사건 안 나는 게 다행으로 여겨질 만큼 굉장히 경쟁이 심한 과제들로만 꽉꽉 담겨있고 저런 상황에서 남성분의 태도는 천사나 다름없는 수준이라 생각이 될 정도 있죠.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한다는 여자가 법적 조치라 말하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지만 개나 소나 간호사 될 수 있으니까 다들 간호사에 대한 기대심을 줄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싱글벙글 간호사 완경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녁에 먹을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네가 눈물 짜면 맘대로 다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